그동안 경기도는 계곡 본연의 모습을 돌려드리기 위해 청정계곡 도민환원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는 깨끗한 모습을 되찾은 경기도 계곡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서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곡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이 계곡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2년에 걸친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사업을 통해 정비된 경기도 계곡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깨끗해진 계곡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영업 및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QR코드를 활용한 청정계곡 불법행위 주민자율신고제입니다. 불법행위 발생 시 신고인이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 234개 하천계곡 내 민원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QR코드 표식이 부착된 안내문, 현수막, 금속판을 설치했습니다. QR코드가 있기 전에는 핵락계계 저희 집에서 많은 민원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이 관공서나 직바로 민원 제기를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산림지역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시군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기지TV 서문영입니다.